산산사 MTB 일요라이딩 1위 선수 나와서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수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매우입니다 백당콩입니다 백당콩님 파파입니다 백마입니다 파파입니다 파파라는 이제 아빠와 아들, 아버님 되겠습니다 백당콩님 이것도 어려워요 아버님 도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나뭇살을 잘 숙여서 빠져나가는게 요령이고요 끝에도 어려워요 왼쪽 성공했습니다 의문의 어필님도 성공했습니다 울렁증을 극복하고 잘 올라가고 계십니다 수구리 수구리 실패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가야 돼요 서영 잘 세웠어요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어렵네 토마스님 길막 토마스님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가도 안 돼요 잘 들어가도 안 돼요 파 파 파 파 올라갔어요 과학의 힘 과학의 힘 들어갔어 과학도 안 돼 백 땅콩 서영 잘했어 싸이 네오님 아 흔들렸고요 그래도 살려서 수구리 수구리구 아 안 되래요 어흥 성공했다고 안 하는데요 아 흔들렸어요 과학도 안 돼요 간만에 나온 1위 선수 정기로 왔는데 뭐야 현재 어필리버 성공했습니다 아 어떻게 했네 동작이 동작이 많이 깔끔해졌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중급 코스 성공 했습니다 예 땅콩님 중이에요 중이 중입니다 중이 아 일어나 중학교 2학년이에요 땅콩님 중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아버님 보호하에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과학 과학을 과학도 안 되는데 올라갔어요 레오님 아 살짝 땅입니다 좀 전에 수구리 코스에서 어필림이 다 작사를 해버리고 어필림만 성공하고 남정네들 성공을 못했어요 그렇죠 요새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약한 소리 잡아줘야 돼 땡이죠 지금 1위님은 전기차 과학이 불구고 덤볐는데 안 됐고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신 레오님 울렁을 극보해야 돼요 오 한방에 끊었습니다 한방에 야 얘 칼을 무진장 가르셨거에요 이제 나이스 나이스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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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이게 trade 웬일입니까 엉성했지만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어 사용합니다 올림 ISH 올라오르는 태양 bij 앞에서 하면 뒤에서 살짝 기미 세서 잘 안되죠 이리선수 고개를 갸웃갸웃 체면은 살렸어요 체면은 살렸습니다 흔들리는 거를 잘 잡아야 돼요 TV는 중심이에요 중심이동을 얼마나 잘하냐 좋아요 아이고 멀리 보고 길을 봐 길을 좋아요 너무 빨랐어 필름? 아아 필름이 여기서 의문의 일패 가랑이 발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딱히 이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걸리면 이리 쫙 밀려요 외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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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어필님과 남정네들 1대1이에요 아 어필님 좋아요 가볍게 올라갔어요 가볍게 올라갔어요 망했어 야 아 마지막 감으로 통과 못했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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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마지막 관문이 항상 걸리네 어때 내원님 아 살짝 아 살짝 잘못 들어갔어요 자 집중해야 됩니다 들어가 결정 정확히 넣어야 돼요 앞뒤를 저šeArch 들어갔어요 아 뒤가 못따라 올라가네 잘 들어 올라갔어요 자 과연 이번에는 극복을 못하네 좋아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자 올려 선수 과연 이 마이트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까 뭘 껌이에요 껌 야 근데 이제 과학의 힘은 그렇게 우리가 크게 쳐주질 않으니까 그렇죠 과학의 힘 토마스님 엠티비 엠티비 자 인생은 중심 중심 중심이동을 이해 못하니까 양년반 후라이반 이런소리만 나오고 중심! 그렇지 중심이동 됐어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의 힘 과학의 힘 과학의 힘 과학의 힘 아 여기 여기에요 여기 어필님 잘 들어갔어요 좋아 됐구요 상봉 치고 아이쿠 이 바이크가 세밀한 컨트롤이 안된다고 이런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을 하구요 아 꺾었어요 오 오케이 됐어 아 잘난 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잘난 쪽 오 빨라시지 오 빨라요 오오 불안불안해요 오오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 오펠리 자 최대한 바깥쪽으로 붙여야되요 예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됐다 아 너무 힘들었어 자 전기 과학의 힘 과학의 힘 성공해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칭찬을 못 받는 과학의 힘 오 잘들어갔는데 오우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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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아 이야 과학도 안되네 과학도 안돼 잘 들어갔구요 아 어 살렸어요 살렸어요 올려 왜 거기서 계속 안되지 조량은 과학이 안돼요 잘못 들어갔죠 오케이 외도 아 잘못 들어갔어요 나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어 하지만 몰라 망했다 망해 1위 선수가 나오니까 이상하게 또 어필언니가 흔들려요 잘 안되요 빨리 왔어요 더 왔어 패치기 아니요 없어요 성공이 안돼 지금 빨리 자 자 이번엔 돼 이번엔 돼 됐다 됐어요 됐어요 올라와 됐어요 성공입니다 아 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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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엉덩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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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야 통화 세팅이 되겠잖아 일어나면 같이 그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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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스님 고마 스님 고마 스님 고마 스님 결론은 조금 과학이 막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야 절 야 이거 20 몇 킬로로 호핑하기는 쉽지는 않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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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어 안 죽었어 땡 아 아 어 됐다 쳤어 됐다 치고 저렇게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돌릴 수 있어 신기하네 잘 돌렸어 돌렸어요 잘 돌렸어요 잘 들어갔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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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필님 아 필살기가 나오나요 예 각이 안 좋으니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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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아잉 이거 봐요 올라갔어 위로 쳐 그렇지 올라갔어요 올라갔고요 됐어 어우 살렸어요 안녕하쏘